다음은 특별 권력관계입니다. 특별 권력관계는 왜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행정사항 법률관계, 그 중에서 공법관계, 그리고 공법관계의 주체인 행정주체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공법관계로 권리의무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권리, 공법이 인정한 권리가 공권입니다. 공권이라는 말 보세요. 공법이 인정한 권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특별 권력관계는 이러한 공법관계의 특수한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특수한 형태로 특별 권력관계가 나오는데 특별 권력관계는 앞에서 통치행위처럼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 논의가 됐었습니다. 따라서 예도요. 우리가 통치행위에서 봤던 것처럼 사법심사가 가능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권력자라는 말 자체가 눈에 거슬리죠. 특별 권력관계는 이러한 특별한 권력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으로서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다는 논의였습니다. 실제 시험에선 사례에서는 쟁점으로 배점이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종류에 어디에 해당되는 질정도 알고 인정여부, 지금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 권력관계라고 부르지 않고 부정설정에서는 특별행정법 관계로 봅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 권력관계를 부정하고 특별행정법 관계로 본다면 사법심사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 다만 특별한 행정목적에 따라서 일정한 재량이 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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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